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옥전지 판변TV의 황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2일 1일자 판례원고 민사 표시상의 결함과 제조의물 책임법 사건입니다. 현고는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306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과재배 농민이었습니다. 피고는 좋은 장치에 무슨 살균 이런 장치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원고가 손해배당 청구를 했는데 졌다가 파괴 완성돼서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이런 살균장치 같아요. 아무래도 농산물 숙성 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에서 이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2019년 10월경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구입을 해서 사과 창고에다가 놔둔 겁니다. 왜냐하면 숙성을 지연시키고 살균효과가 있으니까. 사과는 주로 숙성이 되게 빨리 되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1900 상자로 여기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1월경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사과의 일부에 갈병 및 함물 증상이 발생합니다.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장에게 감정을 요청했더니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피해 사과가 약 전체 사과 63%라고 감정을 해줍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장치가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작동 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의 위험성에 관한 고지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없다라고 보고 작동 시간을 적절하게 말을 안 해준 그 과실만 인정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사용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동 시 비릿한 냄새의 원인은 오존이며 이는 인체의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있어도 이거는 무해한 용도로 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구나 하고 쓴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설명서의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과연 제조부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불법의 책임만 물었어요. 불법의 책임만 물어서 표시상의 과실이라든지 제조물 표시상의 결합, 제조사의 결합 특히 여기서 표시상의 결합인데 그 결합에 대해서는 주장을 따로 안 했는데 이때 과연 불법의 책임을 주장한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 속에 제조물 책임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는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구의 사용설명서 표시로 인해서 이 사건 장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으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 오존에 어떤 비릿한 냄새나 이상한 걸 감지했으면 누가 하고 이 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별 문제 없고 자동 조절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해서 조치를 안 해버린 거죠. 결국 이 설명서의 내용 때문에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구의 고지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재법상 표시상의 결합 요건 사실에 포함된 주장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의 책임만 주장하였다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서 제조물 책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 내용에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주장 표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의 책임 요건을 갖췄다면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청구했지만 제조물 책임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인정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손해배당만 청구했지만 알고 보니까 민법상 불법의 요건을 갖췄다면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두 개는 법원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주장만 해라. 주장을 하면 권리를 법원이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당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은 장치 가동 중단일인 20년 4월 3일이라고 보았지만 일신 감정인이 갈변 증상의 조사를 마친 20년 7월 3일 즉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봐야 된다. 사과라는 게 잘 보세요. 20년 4월하고 7월을 잘 보시면 되는데 20년 4월은 사과가 좀 비수기인 거죠. 7월은 좀 더 비싼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월에 이상을 발견해가지고 가동을 중단한 다음에 이거를 감정을 미리 받기 위해서 일자로 출하를 멈춰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부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원인이 뭔지에서 결국 이 사건 장치 오존 장치가 문제됐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조사가 마쳐진 7월 3일 날 이 사과를 매각합니다. 매각하니까 그때 손해가 더 많이 생긴 걸로 어떻게 했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4월 23일 날 받지만 피해가 확정된 7월 3일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조의물 책임법상 제조 표지상의 결함을 입증하면 고위가실에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위가실에 입증합니다. 어쨌든 고위가실의 입증에서는 조금 더 제조의물 편의점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판례는 이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든 제조의물 책임법을 구하든 그 안에 민법이나 제조의물에 모두 들어있다면 둘 다 판단해도 괜찮다. 물론 거기에 대한 고위가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지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더 입증을 요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조의물 책임법과 불법행위 책임은 당사자의 주장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둘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지 않으면 판단 누락이 되는 거죠. 이 판례에 의하면 제조의물 책임법상의 표지상의 과실 결함에 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